에이, 날씨고양이. 안주야, 컴온, 컴온. 지금 5.6, 5.4 왔다 유지하고 있거든요. 추르모, 고양이.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요즘에 제 몸이 이상할 정도로 안 좋아요. 졸리고 피곤하고 땀은 또 왜 이렇게 흘리며. 어? 왜 이렇게 안 좋지? 제 몸이 인지가 있나 싶어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. 체크 다 되는데. 맥 한번 볼까요? 100%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. 맥이 좀 약해요. 왜, 왜요? 표정이 안 좋아요? 좀 봐야 될 것 같아요, 자세하게 보면. 이쪽으로 보실게요. 나예요? 나예요? 검사 결과를 보면 나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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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쁨. 저기 손은 아예 까만 거는 왜 이렇게 차갑다고 까만 거예요? 너무 충격이었어요, 너무 놀랐고.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요. 프라이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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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데이.